오늘 경기를 시작합니다 안쪽에 들어옵니다 출발이 굉장히 좋은 인상공사인데 단단히 준비해야 되는 지혜스입니다 이번엔 세마치 올라갑니다 라이컷! 차단! 라이트 한수지가 공격 득점 그리고 센터 한송이가 블루킹 득점을 기록합니다 또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짝 내려와서 올렸습니다 전경! 가로막혔고요 안 들어 돌렸습니다 밀어넣기! 가로막힙니다 안 들어 왔고요 이제 살려놓고 지민경 밀어넣기 뒤쪽에 이나연이 있습니다 이난 연결 강소비 오픈! 아하 과감한 강소희 선수죠 높게 뛰어났어요 살려놓고 중앙부위 한수지, 한송희 그리고 건넷습니다 다시 갑니다 올려놓고 강소희! 아 그렇죠 강소희 선수는 인삼공세를 상대할 때는 46%로 공격성 호흡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이에요 고수고 많습니다 강소희 선수는 인삼공세를 상대할 때는 46%로 공격성 호흡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이에요 강소희 선수는 중앙호위 받아냈어요 이지현 올려놓고 오수민 강타! 시크램드를 살려놓고 다시 여태 커버 달려드는 우수민 오지영 선수가 많이 고민했어요 그렇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쁘게 움직입니다 한수지 이동하듯이 때렸습니다 그대로 벗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 한송희 강소희 디그 그리고 벽톡 쪽 밀어넣기 이지현을 살렸습니다 언너로 올라갑니다 강타! 다시 강소희가 받습니다 빠르게 뒤쪽으로 파이크! 듀크의 득점 투기! 퀴승주가 받아냈고요 백톱으로 돌렸습니다 하이크! 블록크하우 듀크 3억점의 간격 올려놓고 수비를 해냈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찌림격! 이나현 가볍게 주네요 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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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죠 네 잘 밀어냈고요 스타이커! 차우동! 한수지의 블록킹 득점! 오늘은 한수지 선수가 센터가 아니고 라이트 쪽에 있기 때문에 낮은 서브 잘 들어갔고요 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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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었어요! 인상공사에겐 방금 전에 서브 범실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습니다 우수민 받고 백토스를 돌렸습니다 알레나 자 받아 냈어요 우주쪽인데요 급하게 밀었습니다 한수지 우수민 터치아웃 득점 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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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룹을 했는데요 쥬옥! 글로크하우 득점 25대 22 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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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합니다 쥬옥! 그로 EU 무슨